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자가 경북지역에서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경북 도내에서 모두 142명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사망자는 35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포항이 11명 사망으로 가장 많고 구미와 경주, 영주, 안동, 상주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더 있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전국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선 시군과 보건소 등에 피해자 상담과 접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ous 감사합니다.